오늘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시간에는 LED등 그리고 형광등 그리고 백열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 램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빠뜨리를 내야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이죠. 최근에는 등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발전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을 우리가 굉장히 밝은 빛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빛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떤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얘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들뜨게 돼요. 들뜨게 됐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바닥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이것을 보통 화학에서는 이완된다. 릴렉세이션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완될 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보통은 빛으로 이렇게 빛을 발생을 하면서 이완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열을 내면서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경우를 우리는 복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을 발생을 하는 것을 비복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 파장이 과시광선 영역이면 이게 이제 빛이 되고 적외선 영역이면 열이 되는데 그 전자기 복사선 그 파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그 전자기 복사선 스펙트럼은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일수록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긴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파장과 관련해 파장과 또 이 파가 가진 에너지는 반비력한 게요. 파장이 크면은 에너지는 낮고 파장이 짧으면은 에너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IR이라고 해서 적외선이 있는데 적외선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굉장히 좀 좁은 영역이 있는데 이걸 여기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게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 해서 미즈블 라이트 해가지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오른쪽에 좀 더 짧은 파장의 적외선 파장이 있고 그보다 좀 더 긴 쪽에 적외선이 있고 짧은 쪽에 UV라고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짧은 파장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셉니다.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UV 같은 경우 우리가 UV 햇빛에서 UV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포들을 죽여가지고 타고 그리고 기미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가시광선 영역은 보통 380에서 700나노메타 영역의 파장인데 그게 보통 뭐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라색 쪽은 한 380에서 425나노메타 영역이고 예를 들어 뭐 그린 색깔 초록색은 520에서 565나노메타 그리고 좀 더 파장이 긴 것은 빨간색 파장인데 625에서 740나노메타 영역의 파장입니다. 이런 빛의 영역을 우리가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넓은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작은 영역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파도 있는데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한 것이 마이크로파죠. 이런 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얘가 들뜨게 되는데 그게 이제 들뜬다는 게 전자가 들뜬다가 이게 이완이 되면서 내는 빛을 우리는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먼저 처음 보는 것은 우리가 백열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전기적인 조명장치인데 이 이제 전구 백열등 보면 이렇게 세어 있죠. 이런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고 벌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비활성 기체가 채워져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85%의 알곤 기체하고 그리고 15%의 질소 기체가 이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채워져 있는 그 압력은 얼마냐? 대기 압력의 약 80% 정도로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약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게 뻥 뚫려 버리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채워져 있어도 이렇게 밖으로 튀어 버리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80%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필라멘트가 텅스템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이제 전구를 온을 시켜주게 되면은 키게 되면은 한 22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발생 나와요.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채워져 있는 알곤 기체가 있는데 이 알곤 원자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곤 원자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돼요. 들뜬다가 이렇게 이완이 된다고 했죠. 바닥 상태로 이완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열등의 경우에는 방출하는 빛의 약 10%만 사람의 눈으로 보고 대부분은 적외선으로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즉 열 에너지예요. 적외선은 열 에너지인데 90%는 열로 발산을 하니까 빛의 생성 효율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 백열등을 보면은 백열등 주변에서 우리가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켜져 있을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열로 그렇게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높은 온도로 계속해서 높은 온도가 되니까 이 필라멘트가 이게 증발이 일어납니다. 필라멘트가 굉장히 얇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게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구의 수명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열등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백열등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 형광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광등은 우리 이제 사무실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형광등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형광등도 여기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등이 있으면은 유리로 되어 있죠. 이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 안에 알곤하고 수은, 수은증기로 여기 채워져 있습니다. 수은이 굉장히 작은 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형광등 안쪽 표면에 인광제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인광제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기를 온을, 전기를 온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이쪽 한쪽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이제 또 발생을 해요. 백열등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되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수은증기, 수은증기하고 충돌이 됩니다. 수은증기하고 충돌이 되면서 거기에서 UV, 자외선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외선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바라면서 바라는데 이 네 벽에 형광등 안쪽에 발라져 있는 이 인광 코팅제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UV가 인광 코팅제에 충돌이 되면서 이 충돌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가시광선으로 얘가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백색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광등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 형광등의 장점은 뭐냐. 백색광을 발산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형광등 안쪽에 그 형광체를 발라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형광체의 조성에 따라서 색깔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색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백색광인데 여러 가지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이 백열등에 비해서 백열등에 비해서 가시광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그만큼 많이 이것도 이제 형광등도 보면은 직접 이렇게 손에 대면은 뜨겁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빛을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가시광선을.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 같은 것도 적게 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높은 전압이 필요한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알곤 기체하고 그 다음에 수은 기체가 있었는데 기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기체들에 의해 가지고 저항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필요한 거 따라서 여기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변압기가 사용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형광등에 있는 형광등 그 외에 형광등을 이렇게 달잖아요. 다는 곳에 보면은 한쪽에 뭐가 있냐면은 안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하고 같이 딸려 있는 건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안정기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느린 사람을 형광등과 같다. 그런 얘기를 보통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사선을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어떤 일정 온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보통 한 1초 정도 1초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그거 사실 긴 시간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초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형광등이 잘못해서 깨지면은 거기에 수은증기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수은증기가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광등 같은 모순은 다 사용된 형광등은 이런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이 수은두를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상 이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인 등 램프가 이 LED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LED는 뭐냐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해가지고 발광 다이오드예요. 빛을 내는 라이트 에미팅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 반도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그 이제 화합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첨가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자가 하나 더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구멍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는 형태를 N타입 N형 반도체라고 하고 네거티브 그리고 이렇게 전공이라 해서 구멍이 홀이 하나 생기는 것을 P타입 반도체라고 퍼지티브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결합을 해줘요. 결합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합을 해 주게 해 주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동이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이동이 일어나면서 즉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높은 상태로 있는 전자들이 이게 구멍으로 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면서 에너지 차가 생기니까 여기서 빛을 낸다는 거죠.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런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보통 이 다이오드는 굉장히 이렇게 작게 생겼죠. 작게 생겨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떤 이제 전등 LED 등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이 다이오드를 결합을 해 놓은 겁니다. 결합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LED 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색상의 빛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굉장히 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요. 즉 특정 빛을 가시광선 파장을 생성하도록 그런 그 다이오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도 거의 생성하지 않고 그래서 뜨겁지도 않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그 이 LED 등을 이렇게 만져 보면은 뜨겁지가 않아요. 쉽게 우리 손으로 그냥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들이 보면은 이 낮은 전력 소비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경고성이 있어서 수명이 굉장히 길고 그렇죠.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여러 개를 이 다이오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굉장히 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입증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 그 저전압이 있고 그리고 직류 전력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제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류 펄스라든지 교류 전원장치에 대해서 안정적인 조명이 제공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인 문제라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낮은 최대 작동 온도가 있고 저장 온도가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정기적인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단점들은 정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장점은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밝기가 800루멘일 때 이때에 그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밝기가 이제 거의 같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기 백열등이 있고 그 다음에 형광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연간 작동 이거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 놓고 비교를 했겠죠. 코스트가 얼마냐 한 13불 정도 되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3불 그리고 LED등은 2.58불이 되네요. 그보다 이제 형광등보다 좀 더 그 전기세가 좀 적게 나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와트수로는 60와트 정도 그리고 14와트 12와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구의 그 수명인데 이게 이제 한 연속적으로 켰을 때 그러겠죠. 750시간 정도 그리고 만 시간 이거는 5만 시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분량만 없다면은 이 LED등이 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도 굉장히 적게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구 하나당 가격은 보면은 이게 한 25에서 50센트 그 다음에 2불에서 5불 정도 LED는 굉장히 더 비싸죠. 한 10배 이상 30에서 40불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등에 대해서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LED등 이것들이 어떤 작동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